지난 9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218만 4천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달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2019년 9월 일본 방문 외국인은 227만 2천명 이었습니다. 9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는 한국인이 57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만인이 38만 5천명으로 2위였고, 중국인은 32만 5천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한국과 일본 등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